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트윗문학 이야기도 18세기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통치자인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이죠 마리아 안토니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자랐던 비엔나 황궁에서는 너무나 놀랍고도 은밀한 연애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프란츠 스테판하고 오스트리아의 통치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태어난 공녀인데요 한 살 아래 남동생 막시밀리안이 있어서 아주 막내는 아닙니다만 딸로는 막내딸입니다 30대 후반이 된 마리아 테레지아가 마치 대미를 장식하듯이 세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은 다음에 출산을 그만뒀죠 앞뒤로가 아들이었고요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 중간에서 낳은 딸이었는데요 프랑스 왕궁에서는 왕비가 아이를 낳을 때 대신들이 방에 들어와서 지켜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왕비 입장에서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대신들은 옆방에서 대기를 해야 했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도 듣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출산 후에 모두들 우르르 들어와서 축하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천연도 같은 감염병에 매우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축하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 정도만 들어올 수가 있었죠 마리아 테레지아도 정말 대단한 게요 출산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산통이 계속 있는데도 보고서를 읽고 결제도 하고 중요한 편지도 불러주고 그랬대요 워낙에 다스려야 하는 나라도 많다 보니까 일도 계속 쏟아지는 데다가 일이 밀리기가 싫었던 거죠 출산 후에도 곧바로 일을 이어서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건강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비엔나 중심부의 호프브루크 궁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이곳은 황실의 겨울 궁전이죠 난방이 잘 되는 궁전입니다 그러다 봄과 여름이 되면 샘브룬 궁전으로 옮겨갑니다 유럽 최고의 궁전 중 하나로 꼽히는 샘브룬 궁전은 완전 도심에 있는 호프브루크 궁전보다는 정원이 좀 넓고 목가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황실 가족이 더 좋아하는 궁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비엔나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락션브루크에 있는 궁전인데요 이곳은 황실 가족들이 오붓하게 자기들만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호수 한가운데 있어서 경치도 정말 아름다웠죠 호프브루크 궁전하고 샘브룬 궁전은 많은 대신들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거든요 의상부터 하루 일과까지 격식도 많았고요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죠 하지만 락션브루크 별궁에 가면은 모든 것이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가족들은 마치 황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죠 마리아 안토니아는 아빠를 좋아했어요 프란츠 스테판은 늘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성격에 애들 응속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상한 아빠였어요 웬만한 일에는 야단치는 일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는 늘 마리아 테레지아의 몫이었어요 프란츠 스테판은 천성이 형식적인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엔나 황국에서는 지나친 에티켓이라던가 허래허식 같은 것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는 화려한 황실의상하고 예식 같은 것도 검소하게 하고 싶어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내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황실의 의식이 성대하고 화려해야 그 권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마리아 안토니아는 아빠가 만든 식물원과 동물원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오붓하게 즐기는 악셈부르크에서 휴가를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했는데요 그곳에서의 생활을 시골의 축복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제법 추운 비엔나에서는 눈도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썰매타기 축제가 열렸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축제에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마리아 안토니아는 이후에 눈이 많이 오면 늘 흥분해서 신이 나곤 했죠 이러한 자연하고의 교감이랄까? 목가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는 아빠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안토니아는 어려서부터 앙투안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요 이는 불어식 애칭이에요 아빠인 프란츠 시대판이 늘 불어만 썼던 데다가 엄마도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늘 불어를 썼죠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도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이름 부를 때에도 서로 불어식으로 부르고 뭐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훗날 프랑스로 시집가서 마리아 앙투안에트라고 불렸을 때에도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모차르트와의 만남이었죠 그때가 1762년 10월이었는데요 짤츠부르크 출신으로 온 유럽의 신동으로 유명했었던 모차르트죠 이 모차르트가 샘브룸 궁전을 방문했어요 두 사람은 당시 나이가 같았어요 출생년은 마리아 안토니아가 1년 빠르지만 겨우 3달 차이라서 그때 둘 다 6살이었죠 천진난만했던 모차르트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나 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곧바로 달려가서 무릎 위에 털썩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귀여워하면서 꼭 안아주었고요 볼에 뽀뽀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있었겠죠 모차르트가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또래인 마리아 안토니아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다시 그녀한테 달려가서 내가 나중에 크면 이 소녀랑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데요 모차르트 성격으로 보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기록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와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차르트는 내심 그녀가 자기한테 키스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뭐 애기들끼리니까 뽀뽀겠죠 그런데 안해줬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누구지? 여왕님도 내게 키스를 해줬는데 어려서부터 마리아 안토니아가 조금 수동적인 면도 좀 있고 그러면서 또 도도한 면도 있고 그랬던 걸로 보이죠 비엔나 황실은 음악과 공연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저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황실 사람들 모두가 직업 예술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도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졌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도 제법 어려운 곡인데 연습하지 않고 악뿐만 보면서 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푸티트리아농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면 직접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 실력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프 연주도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춤이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꽤 어려운 동작을 아주 능숙하게 소화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에게 이른바 필살기를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머리를 흔들 때 좀 독특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춤을 색다르게 만들었고요 지켜보는 이들 모두를 매료했다는 건데요 이는 훗날 프랑스에서도 여지없이 잘 먹혔다고 합니다 아빠와 잘 통했던 마리아 안토니아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와의 사랑을 늘 갈구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엄마니까요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에게는 자식에게 애정을 쏟을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워낙 나란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했고요 자식이 10명이 넘다 보니까 일일이 관심 주기가 힘들었는데요 대신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개입하고 챙겨주고 혼내주고 뭐 그랬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밖에 없는 엄마와의 시간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이럴 땐 적극적인 자식이 승리하게 됩니다 엄마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서 이쁨을 받는 거고 또 실속을 챙기게 되는 건데요 다른 자식들은 시기와 질투, 불만족 이런 것들을 쌓아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자식 차별이 생기는 셈입니다 저라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장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 듣는 순종적인 자식을 원했어요 이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자식들을 대할 때 감정이 섞이게 되거든요 말 잘 듣는 애는 예쁜 거고 말 안 듣는 자식은 미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겁니다 말 잘 들으면 자주 불러다가 떡 하나 안겨주는 거고요 말 안 들으면 차갑게 대하고 또 안 만나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릴 때까지야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들 엄마 눈치 보면서 통제가 되는 듯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작용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도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된다는 거 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을 심하게 하다가 엄마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서 벗어나 있는 자식도 있었겠죠 이른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자식일 텐데요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했었던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살아남은 자식 중에서는 셋째고요 황태자인 요제프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는데요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은 날 태어나서 생일이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이면 같이 축하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별한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엄마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화가 나서 장호탄에 불러오다가 야단치고 또 마리아 크리스티나를 칭찬하고 그랬는데요 자기 경쟁자한테 미운턴 하나씩 붙이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엄마한테 점수 뒀다는 그런 일이잖아요 게다가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고자질에 목숨 걸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죠 그런데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림 실력이었어요 그녀는 그림에 뛰어나서 정말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은 그녀가 그린 가족 초상화죠 니콜라스 성인 추길에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는 막내들을 그렸습니다 인형을 들고 서 있는 소녀가 마리아 안토니아고요 왼쪽 문 옆에 자신의 모습도 그렸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자화상인데요 그림 실력도 대단하지만 상당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애칭이 미미였는데요 딸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쟁이 한창이던 때인데요 1760년에 장남이자 후계자인 요제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르봉 왕가에서 신부를 들였어요 칭가로는 스페인의 펠리페오세의 손녀고요 외가로는 루이시보세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없이 부르봉 왕가인 거죠 이 이사벨라는 아름답고 정숙했고요 4개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했고 또 교양도 뛰어났는데요 근데 조금은 특별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함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스페인의 왕실 자제를 뜻하는 인판타로 자랐어요 왕자의 딸이었으니까요 마드리드 왕궁에서 나고 자란 이사벨라는 천성이 사내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승마하고 밧줄 타기 뭐 이런 것처럼 격하게 몸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 일도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와 관련한 욕구 불만이 너무나 컸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파리로 와서 1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요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때문에 외가로 피신을 갔던 거예요 근데 유일한 손녀가 오다 보니까 루이 15세가 너무나 예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주처럼 대접을 해준 거고요 이때 이사벨라는 마드리드 공장이 얼마나 갑갑한 곳이었는지 실감을 했다고 하고요 자유롭고 화려한 파리에서 그 행복감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1748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사벨라는 파르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이 전쟁 결과물로 파르마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파르마 공작이 된 거죠 아빠가 영주가 된 거는 좋았지만 파르마는 파리하고 비교할 곳이 못되었어요 시설하고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가족 모두는 한숨부터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친인 루이즈 엘리자베트는 딸인 이사벨라만큼은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황시라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결혼 협상이 마무리 됐을 때 모친인 루이즈 엘리자베트가 천연두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이사벨라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상한 성격이 아니었던 엄마에 대해서 이사벨라는 아기 때부터 애정결핍을 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결핍을 메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녀는 말수가 적어졌고요 자신도 일찍 죽을 거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에 황태자 신분이었던 요제프는 모우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상견장에 나타날 때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갑인 이사벨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데다가 몇 마디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었죠 대단히 지적인 여인이었던 겁니다 궁전 내에서 그 누구보다 지적인 남자 요제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제프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열렬한 애정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제프만이 아니라 비엔나 황시의 사람들 모두가 이 이사벨라한테 반했어요 차분하면서도 늘 적절한 이야기로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그녀였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 수는 없었겠죠? 당시의 그녀는 깊은 우울증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고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자신에게 일찍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요 특히 출산에 대해서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늘 살갑게 대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남편 요제프였지만 그녀의 반응은 늘 냉랭한 듯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요제프의 애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황태자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후계자를 낳는 거죠 이사벨라는 임신 기간 중에 우울증이 심각해졌지만 다행히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이름은 할머니 이름을 따서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지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두 번에 걸쳐서 유산을 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 상태가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요제프한테 최소 6개월은 참았다가 아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사벨라가 네 번째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만삭도 되기 전에 천연두가 그녀를 덮쳤고요 고열에 시달리던 그녀는 딸을 조산했는데요 마리아 크리스티나라고 이름을 정한 이 딸은 태어난 날의 주꾸모입니다 아이를 간신히 낳긴 했습니다마는 이사벨라가 정신을 잃었는데요 남편 요제프는 모두가 뜯어말리는데도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에 매달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5일 만에 이사벨라가 세상을 떠났고요 감염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격식도 못 갖추고 서둘러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제프가 아내를 돌볼 때 그의 여동생이죠 마리아 크리스티나도 몸을 사리지 않고 올케를 돌봤어요 누나라든가 다른 동생들한테 바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마치 자기 일처럼 헌신적이었던 거죠 요제프는 그런 동생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요제프는 아내를 보내고 난 뒤에 오래도록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후계자다 보니까 재혼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제프는 완강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두가 그 기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미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오빠를 찾아옵니다 오빠의 재혼을 설득하러 온 건데요 역시 통하지 않다 보니까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말을 꺼냅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뭔데? 난 지옥에 갈 죄를 지었어 오빠에게 지은 죄야 무심한 표정을 짓고 해도 요제프가 뭔가 심각해지니까 고개를 들어서 동생을 봤는데요 그런데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편지 몇 개를 건넸습니다 그건 죽은 이사벨라가 자신한테 보냈던 사랑의 편지였죠 그 편지를 빼앗듯이 손에 쥔 요제프인데요 아내의 익숙한 그 시체를 확인한 다음에 읽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내가 마리아 크리스티나를 열렬히 사랑했다는 건데요 1760년에 결혼해서 부부로 지낸 게 고작 3년여의 세월이었어요 그동안 요제프는 아내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가벼운 미소라도 잠시 지어준다면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잠시라도 떠오른다면 이 요제프는 그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었죠 그녀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마리아 크리스티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는 너무도 진실된 사랑 고백으로 마리아 크리스티나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요제프의 마음을 정말 헤집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에서 아내가 자신을 언급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그저 대공이라고 칭했어요 아무런 수식어도 없어요 애정과 존중의 표현도 없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같이 사는 남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는 그 할 수 있는 모든 애정을 담아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 다음에 이 요제프는 아내가 느꼈던 출산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는 채 둘 사이에서 자식 갖는 것만 늘 생각했죠 그런 자신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크리스티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내는 죄의식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 우울증을 악화시켰고요 그래서 교리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 늘 죽음을 원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요제프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아내를 너무나 몰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 크리스티나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아내의 마음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 크리스티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병상의 아내를 헌신적으로 챙겼었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요제프와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둘만의 비밀을 영원히 덮어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사벨라가 남겨준 딸이죠 마리아 테레지아를 함께 애정으로 돌봤죠 하지만 이 아이도 능망염에 걸려가지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 사이 요제프는 등떼밀리듯이 재혼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자식을 갖지는 않았고요 점점 더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리아 안토니아의 어린 시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시기에 비엔나 궁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 요제프 황제의 개인사이면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 안토니아도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녀에게 또 어떤 일이 밀어닥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